안녕하세요 화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 노트 쓰는 법 2탄을 준비해봤어요 저번 영상이 조금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지 못했던 더 자세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보다는 그래도 퀄리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집중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조리있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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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입니다 작품의 키워드는 키워드가 뭔지 다들 아시죠? 키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본인 작품에 뚜렷한 특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저의 그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가 핵심 소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그림은 일단 나무가 있죠 나무도 있고 행단보도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려내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행단보도 위 M4세대인 현대인들의 삶의 순간을 형상화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장을 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을 기본으로 이어나가시되 그 핵심 키워드를 문장으로 계속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단어 낱말 퍼즐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치만 처음에는 제가 지금 주절주절 영상을 찍는 것처럼 그냥 써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핵심 내용들만 가지고 또 다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계속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에 이제 쥐가 납니다 저도 쥐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미술학과고 미대생이고 미술을 하고 싶지 국어국문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국어국문과도 글 쓰는 거 어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고 미술작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 쓸 때도 사람들은 매우 매우 힘들어하고 저도 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잘 설명된 글들은 자기 작품을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해지실 거고 사실 저희가 글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또 보고 계속 다시 보고 고쳐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면 사실 세익스피어나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썼다고 물론 쓰는 과정에서 머리가 뒤가 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나 다 썼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보다 보면 말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몰라요 처음에 쓴 날에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치고 고쳐야 좋은 글이 완성됩니다 마치 글쓰기를 강의하는 강사 같은데요 저는 그립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 글을 남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비판적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이 글을 평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의 글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술 전공이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한테 욕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 이거 썼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 반응이 오겠죠 그 반응을 보고 어디를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다 보면 왜 저희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계속 계속 그거를 의식하고 고치려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쳐지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힘이 안 나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저는 노력파기 때문에 노력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힘을 내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 정말 머쓱하다 하고 너무 그렇지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3탄을 열심히 열심히 한 번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림 유튜버니까 제가 테이프 뜯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제가 제 그림 영상을 잘 찍지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